KV의 1분 엑셀 안녕하세요. KV입니다. 오늘은 기호 넣는 단축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기호를 넣으려고 할 때 어떤 걸 많이 쓰세요? 제 주변을 보면은 한글로 해서 한자, 미음 한자 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개의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이와 같이 한다면은 여러가지 리얼의 한자, 미음의 한자 각각을 들어가야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뭐 이런 기호들을 찾기가 어려운데요. 저 같은 경우는 엑셀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단축기 Alt N U 기호 넣기 단축기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목을 한번 넣겠습니다. Alt N U로 이렇게 넣고 우리 팀 명단 이렇게 이제 기호를 넣어서 제목을 적었고요. 이 중에서 임산부가 있어서 이제 좀 표시를 하고 싶다. 그런 경우에 Alt N U에서 하트표를 이제 표시를 한다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습니다. 뭐 처음에는 Alt N U가 좀 멀게 느껴져 가지고 누르시는 거에 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을 해서 손에 익으면은 정말 빨리 손쉽게 누릴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등장 저 에트팀 으 감사합니다.